어제 한반도 인근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던 미국의 지구관측 위성이 알래스카 인근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오후 1시 4분쯤 지구관측 위성 ERBS가 알래스카 서남쪽 베링해 부근에 추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성의 최종 낙하 지점이 앞서 한국천문연구원이 예측했던 경로에 포함됐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흰 꼬리를 그리며 낙하하는 듯한 물체가 전국 곳곳에서 목격되면서 위성이 아니냐는 제보가 잇따랐지만 영상 속 물체가 위성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